이번 휴가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경기 북부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가 휴가철 가볼 만한 경기 북부 명소를 소개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남양주 수종사. 조선 대표 문장가 석어정이 동방 제1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고요한 사찰의 분위기는 찬넨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수종사의 또 다른 매력은 은은한 녹차향이 나는 다실. 다산 정약용이 수종사에서 차를 즐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곳 수종사에서는 두물머리를 바라보며 녹차를 무료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평에서는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썰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하얀 외관이 인상적인 양주 장욱진 미술관에서는 개관 5주년 기념 전시를 감상하며 더위를 녹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DMZ, 국제음악제,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여름철 휴가지로 가볼 만한 경기 북부 명소들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교통 편의성도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다른 복잡한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기 북부만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양주 수종사, 가평, 물설매장 등 선정된 경기 북부 명소들은 모두 대중교통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